반갑습니다.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.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물리학원 해설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라이브 때 총평은 했는데 사실 평가라고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문제가 역대급으로 쉬었습니다. 어떤 면에서는 6평보다도 좀 더 쉬었다 이렇게 보여져요. 근데 6평 때 여러분들의 실력과 9평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실력이 좀 발전을 했을 거 아닙니까? 그래도 한 두세 달 정도 또 꾸준히 문제를 풀면서 경험을 쌓으셨을 거기 때문에 사실 6평도 쉬웠는데 6평 수준으로만 나와도 컷이 많이 올랐을 텐데 그거보다 더 쉽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. 이제 채점 서비스를 보니까 이제 뭐 확정 컷은 아니지만 일단 1컷이 50이 떴고 2컷도 뭐 47, 8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충격적인 건 3등급 컷이 43과 43인가 막 이래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컷은 정말 오랜만에 구경하는 것 같은 일종의 사고죠.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이 9평이 좀 살짝 또 어렵게 나와서 부진한 이제 결과가 나오면 아무래도 좀 기계적으로 평가원은 난이도를 조절해서 수능을 또 쉽게 출제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9평을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요? 요새 뭐 사탐런이 많고 뭐 이러니까 조금 학습 부담을 좀 줄여서 과탐을 선택하는데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했던 게 좀 역효과가 난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난이도 실패하면서 이제 컷이 좀 엉망으로 나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평가원이 좀 의식을 하겠죠? 이 정도 수준으로 내면 사고 터지는구나. 뭐 그런 것까지 좀 염두에 두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수능 때 그래도 또 파이널 기간 한 두세 달 정도 또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나날이 발전을 하니까 요거보다 적당히 어렵게 내서는 또 변별이 안 될 수 있어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을 한 두세 문항 정도만 섞어줬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습니다. 뭐 순수한 바람이지만 뭐 결과는 어찌 되었든 여러분들이 뭐 잘 봤으면 잘 본 대로 못 봤으면 못 본 대로 뭐 그냥 교훈을 좀 찾아야겠죠? 앞으로 학습의 어떤 그 페이스가 이 결과로 말미암아 흔들리거나 또 너무 과하게 조정이 되거나 쉽게 나오니까 앞으로 쉽게 나올 건가 보다 해서 이제 학습 난이도를 떨어뜨린다든지 학습량을 지나치게 줄인다든지 뭐 그런 식의 어떤 부작용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. 여러분들이 뭐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렇게 차분하게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해설강의라는 게 포인트가 있는 문제가 있어야 이제 강의하는 사람도 좀 보람이 있고 재미있고 듣는 사람도 좀 솔직히 좀 솔직한 말씀으로는 누가 들을까 싶긴 해요. 너무 쉽게 나왔다 보니까 혼자 강의하는 느낌 빈 강의실에서 혼자 강의하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누가 이 영상을 볼지 뭐 다소 궁금합니다만 시간 한 배에도 전혀 뭐 어려움이 없었던 그냥 눈으로만 쓱쓱 풀어도 거의 풀리는 그러니까 계산량도 거의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이 산수에 좀 취약한 학생 저도 가끔 산수 실수를 많이 하는데 저조차도 그냥 뭐 이렇게 사실 손을 안 대고 풀 수 있을 만큼이니까 여러분들은 뭐 오죽했겠어요. 그러니까 시험지가 거의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시험지로 이제 OMR 카드를 작성해서 내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 와중에 해설 강의는 일단 끝까지 쭉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. 1번 보죠. 1번부터 뭐 되게 쉬웠어요. 자 1번 그림은 가시광선, 마이크로파, X선을 분류했다. 너무 쉽죠. 이 셋 중에 자외선보다 파장 짧은 건 X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 그 무엇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가시광선이 되겠죠.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. 2번 이런 문제 되게 오랜만에 봐요. 그죠. 속도 시간 그래프 그냥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약간 좀 올드 스타일인데 가속도는 기울기니까 2죠. 크기가 그 다음에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밑넓이니까 16m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감속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, 힘의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. 답은 3번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맞는 거 수소원자 내의 전자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가져봤고요.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위할 때 방출돼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에너지가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클수록 광자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파장이 짧을 겁니다. 답은 5번 대해석 어두운 들 그 하itz 아 그녀 이동 음 대해서 들 이게 sorts 이동 들 토 들